지금 회사에 거미 한 마리 나타났는데 기둥님이 가위바위바위바 지셔서 거미를 잡아주시기로 했거든요. 잡는 게 아니죠? 방세? 네, 방세는 해주세요. 이걸로 하면 되지. 이게 못해요, 이 형님? 죽는 것보다 벌레를 더 싫어하시는.. 어디 갔어? 아, 시가! 어디 갔어? 어, 벌렀지 이거? 어? 어디 갔지? 어? 야식 감기 사라졌어. 1, 2, 3 와, 진짜 이제 공포영화 시작이다. 어? 어디 갔지? 근데 이렇게 빨리 움직였을 리가 없는데? 여기로는 안 가는 거 같아. 그럼 사무실 안에 있다는 소리가.. 여기 미친 거 아니에요? 왜 이렇게.. 왜 이렇게.. 없어, 없어. 여기, 여기. 여기야? 어, 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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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야.. 어딨어요? 여기 있잖아요. 어? 아.. 아.. 힘들 것 같아. 제발, 나 어딨어? 일로 와봐, 제대로. 아니, 가까이서 한 번 찍어봐야 돼. 그래야 돼, 인서트를 드려야지. 인서트를 드려야지. 확대해서 찍어봐. 어? 찍었어요? 아 형이 일로 오세요! 아빠 일로 오세요! 장난감을 엄청 많이 만졌는데 실물이 나타났죠? 올라왔다 여기 아 됐다 없어요? 없어요 없어요 형님! 네 안 할게요 으악! 예배로 나 빨리 붙었어! 빨리 붙었어! 빨리 붙었어! 빨리 붙었어! 버렸어 버렸어 빨리 붙어 버렸어 빨리 붙어 버렸어 빨리 붙어 버렸어 마지막 편집 사진 희옹님 인터뷰 한 번 딱 꺼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희옹님 마지막 아니야 끝났어요 끝났어요 없어 인터뷰를 하나 하고 끝낼게요 저요? 아 진짜 머리도 안 감았는데 아니요 가서 가서 편집하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인터뷰 뭐하겠구나 재진이 근데 왜 이렇게 겁을 많아? 전 진짜 겁만 엄청 있는 거 없었는데 그러니까 흐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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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